감사합니다. 지난 한 주간 넘은 오신 장룡안에 고이 품으셨다가 오늘 못되고 거룩한 성계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 세우시고 이비에 뵈어오신 주님의 귀한 말씀, 생명의 말씀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. 이 말씀 부여잡고 위험한 세상 널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청소도 준비한 각종 예보를 하여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에서 드리도록 인과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려옵나이다.